이펙트를 살 1막은 잘 깨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엘리트 가다가 다 같이 깨지는 그림 경기 너브 쓰고 싶은데 수만 쉬는 미친 애벌레 엘리트 못 잡잖아 이러면 근데 엘리트 못 피하는데 넌 못 지나간단다 지금 오우야 아니 이걸로 엘리트 어떻게 잡아 힐 카드 줘 아니 눈 호라님 계십니까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눈보라님 눈보라님 블리자드 아 안떴어 일제사격이 번구보다 셀 것 같은데 어느 것을 고를까요 띵동땡동 성장성으로 보나 일보태대로 보나 똑같은 말이구나 아무튼 긁어내기 긁어내기 동의차다 뭐해 의외로 긁어내기였다 3개 다 먹게 해주자 아아아아아아아 들어 맞이 마 과아 아아아아아아 앞에 엘리트한테 안 뒤질려면 써야되지 않을까 니 나올 줄 알았다 근데 이거 왜 첫 턴에 잡히냐 잡이 없는데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아 저 없으면 안되잖아 아아아아아아 이... 오, 100억 떴다. 이이이이펙트 이넴풍 음 아 아 아이야 5,000원? 이런데 제구성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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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제구성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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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겼다 난 이겼고 넌 졌어 아이 뻔댕이에서 증기장병 나오는거 기분 나쁘네 너무 강하고 3색 4위모 이즈 편향 눈 피라미드 개쎄졌다 쎄졌지만 엘리트 못잡으니까 엘리트 안잡은 나는 엘리트를 피할 수 있다 나는 엘리트를 화나게 할 수 있다 나는 인공물 나쁜놈아 나는 엘리트 안으로 눈을 안 쓰면 나 엘리트 안으로 나 엘리트 안으로 ark 얼굴이 흔들던 연기 당분간은 무탈 할 듯 무탈 냉성함이야 FTR이야 27개월째 디넘강 디너필을 외치고 싶다고 알리세요 게이머님 27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넘강 야 내 인공물 좀 그만가 도둑이야 인공물 도둑이야 음? 머쓱 또벼파기 글고 내기 또벼파기 두 장이어도 된다 머스타드 님들이거 여기서 이거 쓰면은 뭐 막음? 밀짚막음? 휘앙막음? 휘앙막는데? 네랄못 아아 나 죽는다 자 휘. 휘. 윽. 나 죽어 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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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융합 융하하하하 일자사격을 쓸까 소비를 쓸까 아저씨 와플 없어요 전에 여기서 와플 먹었네 축전기 너무 사고싶다 체력 20위로 하나 잡을 수 있겠지 돌리니까 포션 싸가자 이렇게 강력한데 무엇에서 이렇게 힘든가 파이브한 일자사격 포한한한한한한한한 일대 맞았어 일대 맞았어 깜깜깜깜 죽어버리렴 원개고채 광선입술기 명중 음 아니 이건 좀 이건 좀 죽여버려야지 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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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한 저거 뭔데 계속 나옴 무장이면 대체 뭐 얼마나 더 아 쓰레기 이벤트 홀랄 홀랄랄랄랄랄 아 뚱땡이 또 너야 요즘에 근데 왜 곰만 죽을때 팀원들이 고온하고 슬퍼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항상 곰 먼저 죽여서 다른 친구 죽을때도 슬퍼하는걸 모르는건가요 길로에는 죽어도 다시 구하면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뚫리네 저정돈데야 그렘린중에서도 리더하는갑다 요즘에 그렘린 리더 왜이렇게 빡세냐 그지 전기 강화할까 냉정함 강화할까 진짜 잘 걷어냈다 쿠션 안써도 잡겠는데 안써도 잡겠는데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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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오한 쓸걸? 3마리 나오면 쓸라 그랬는데 쟤가 수환을 안해서 3마리가 될 일이 없었다. 야 너 왜 수환 안하냐? 그러고도 수집 가냐? 닉변 해라. 우우우 갓분열? 갓분열 쓰기 탐색 쓰기 탐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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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골드 보너스 받음 망치가 낫겠다 아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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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잘 떴네 재구성 빼고 쓰레기 2개 갓카드 2개 아니다 쓰레기 3개 갓카드 2개 미지근하게 나오는거보다 이렇게 나오는게 낫지 쓰레기는 지우면 되는데 머쑥해진 얼어붙은 알 그래서 얼어붙은거구나 아 냉정화만 5개만 떠줘 아 이거 전천이나 능숙강섬 뭐지? 이외진 얼 얼 이이이이이이 또션먹을걸 안 떴다 다행이다 다음에 먹자 아니? 안돼! 쓰레기 게임 개똥캠 물보고 강화를 좀 해야겠다 어질어질한다 이거 어떡하지? 2단 땡큐 김 어디간? 김 김 도타 돌 돌 돌 비 뽀샘 또이 아니 냉정한 달라고 냉정한 언제 주냐 오쌤 수위 자리 없다 냉정함이어야 자리 있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냄새죠 장화 냄새 장화 냄새 오쌤 수위 눈필여서 못잡지 않겠지만 한 세월 걸리겠네 재구성 너무 좋아 재구성 사랑에 재구성이랑 결혼하고 싶어 재구성 그 보수 심각한 수준의 재구성 중독 증상입니다 썼다 블리자드 근데 강화 안되있네 마이크로 디펙트 블리자드를 인수하다 딱방으로 막는 포이즌포테이토님 7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구성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나이다 아 안돼 아잇 아잇 맞지 뭐 어차피 차는 체력이라 방어하고 싶은건 드럽게 많은데 아잇 아싸 재생존버 성공 재구성에 대한 열렬한 찬양을 한 다음에 가져가게 재구성 너무 좋아 재구성 사랑에 재구성이랑 결혼하고 싶어 재구성 꼭꼬 성공 성공 본체가 대신 말씀해드렸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구성 너무 좋아 그 발화랑 발돌림이랑 왜 쓰지 두개 합치고 소멸도 안되는 재구성 있는데 임편을 가장 먼저 쓰는거다 실수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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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열판 주면 안 될까? 쓸데없이 너무 많이 맞았네. 없을 때 입이 맞진 않지. 오늘은 황금 연휴의 마지막 수요일 아닌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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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열판 주면 안 될까? 아, 열판 주면 안 될까? 일자 사격을 쏘야... 일자 사격을 쏘야... 악세 죽겠는데... 멍챙이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열판 주면 안 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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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판 주면 안 될까? 열판 주면 안 될까? 정리를 이렇게 follow 하... 삶...색... 합...하기 냉정함 합... 잎하기 합!하기 무공해 에너지 합하기 2차전지 D-택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씨, 서지 손에 있는데, 편향을 가져와야지만. 어씨, 구해죽아. 랜드에 흉수한 거 있어. 손이 가요, 손이 가요. 내 구성에 손이 가요. 내 구성에 손이 가요. 아, 잘 못 썼어. 매우 편안하게 등반하는 와중, 창방에 대한 걱정이 엄습한다. 창의의 적인 인공지능. 내 구성에 손이 가요. 내 구성에 손이 가요. 내 구성에 손이 가요. 내 구성에 손이 가요. 저걸 단타를 치네. 연타면 막는건데. 아, 벤 3, 4, 2, 5님 감사합니다. 보상 현금이었어. 내 구성에 손이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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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닌 포도 드실? 아, 미친 출렀새네. 잠깐만. 아니, 뭐, 딜이 왜 저래. 닌포도 공짜요 하려고 그러는데 달팽이 왜케 화났어 닌포도 공짜요 인공물 터짐 돈 기란 나오지 나온다 아 나온다 아 나온다 와 창의적인 인공지능 어 충전기 강화 리스트 충전기 조비 소비 소비 근데 에너지 없어가지고 잘 못쓰겠다 재생재생재생 신재생 디펙트 용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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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선 잘 먹어 기펙트 힐링 캡터 기펙트 힐링 캡터 기펙트 힐링 캡터 드로 개거지 같았다 기펙트 힐링 캡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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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 창의적인 인공지능 의림높지 의림높다 그냥쓰고 다쳐먹고 부어 서지쓰고 취약맞고 밀집먹고 약화 걸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냥 당선쓰고 맞아야겠다 뷰티 심장숙 안 때려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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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추 쓰고 반짝 맞아서 전기 2개 형 차가는게 더 셌을텐데 다시 한 번 오케이 연타 연타 잘 떴고 합하기 0에너지 주는거 킹받네 뭐 연타가 떴든 단타가 떴든 이겼다 그전에 끝나네 아직 재생 6 남았는데 나약한 녀석 포코는 나에게 용기를 줬어 3.33 결국에 저금통으로 배 샀는데 저금통은 아무것도 안한거네 그러면 243골드 276골드 1막에서 먹은 도자기보다 다 끝나갈때 먹은 저금통이 온 더 많이 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